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의 물린다입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뭐 쉬고 이게 진짜 프리장에서 역시 반등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일컨이 이제 정말 바닥이 왔구나 이제 바닥이다 한순간 오늘 장막판 디비졌습니다 역시 이 꼬심 이 꼬심에 프리장과 이 꼬심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와 진짜 웃음밖에 안놉니다 와 이 시부랄 진짜 자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몰빵을 투사하는 길을 갑니다 와 원하추사사 320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31% 평가손이 1470만원입니다 오마이갓 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이 SOS 30% FNGO 34% BULZ 38% TQQ 22% 시부랄 진짜 와이라 떨어지노 그나마 BNKU는 12% 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00만원 물려있어도 BNKU 36만원 따고 있다고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게 이게 개미 투자자 아닙니까 와 자 여러분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 몰빵한 사람들은요 저 역시 충격이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FNG 5% 급락 와 너무 심한가 이거 진짜 자 빅테크 시즌 발표를 했죠 애플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구요 테슬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12% 급락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테슬라는 공급망 부족 형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급락이 나온 것 같고 애플은 좋은 실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좋은 실적 발표를 했죠 우리는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꼬라 쳐받고 있습니다 BULZ 6.46 하 끝나게 나오고 끝났습니다 이 시브라 골정대비 약 60% 빠진 종목입니다 60% 와 60%면 이런 걸 투자하면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지금 RSI 스토키티 슬로우 다 오므로 했습니다 뭐 GRCG인 줄 알았더만은 땅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땅굴이 더 있었어요 SOS의 13% 급락 야 이 시브라나 진짜 와 이 반도체 있는 거 심한 거 아니니 고점 대비 약 52% 빠진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종목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니 내도 평탄가 여기인데 내도 평탄가 여기인데 죽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다 폭락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풀장에서 올라왔길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인데 땅굴이 있다 땅굴 밑에 심해가 있다 모릅니다 여러분 와 답 없다 답 없어 BNK 은행 관련 주점 은행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금리 인상 때문에 그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 종목 말고는 다 코피를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라 욕도 아깝다 욕도 아까워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 제 손가락이 잘못이지 내 손가락 누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나 아 계좌를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물빵을 했는데 역시 양랄의 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470만원 와 내일 모레 설인데 웃지 않아 부모님한테 용돈도 줘야 하는데 성공해서 좋은 모습을 아내에게 사내백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자 여러분 모두가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아내 몰래 투자한 여러분들 큰 꿈을 위해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강함하게 투자한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역시 힘든데 여러분이 갖고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존보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매도해가지고 다시 떨어질 줄 알고 재매술한다 이거는 정말 한강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빅테크 기업의 투자라고 존보를 할 수밖에 없는지 미국은 올라간다 우상향적이다 그리고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가감하게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럴 때 기회이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 떨어질 때 분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진짜 장롱에 있는 비상금을 끝낼 때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월급도 탁탁 털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장입니다 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양초 기초 그래서 기업의 밸러레이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브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바이든하고 파월이 돼가지고 하지만 누굴 원망하노 내 잘못이지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좋은 보험만 하면 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몰빤 투자 이 계좌를 보면서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시작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같이 코피 칠갑을 하겠습니다 늘 함께 칠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rf 군맅 룅 아멘